베베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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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레이 타임 어? 핀! 무슨 일이야? 아기 상어 인형이 사라져버렸지 뭐야 걱정이네? 핀은 아기 상어 인형 없인 잘 못 자는데 상어 상어 없여 없여 걱정 마 핀 우리가 아기 상어를 찾아줄게 브로디 아기 상어를 찾아 보험을 떠날 준비가 됐나? 당연하지! 우선 상어가 살고 있는 바다로 가보자 보라! 브로디! 출발! 어서 아기 상어를 구하러 가자고 어? 조심해! 오늘따라 파도가 심하니까 아! 브로디! 저기 노란색 무언가가 보여! 혹시 아기 상어? 아기 상어 어디로 가버렸나? 넘실넘실 바다로 가버렸지! 바다로? 그래! 바다! 바다는 아냐! 그럼 어딨지? 에휴... 아니었잖아! 아... 아기 상어는 여기 없는 것 같은데... 대체 어디로 간 걸까? 정글에 사는 무서운 동물들이 아기 상어를 잡아간 게 분명해! 뭐... 무서운 동물이라고? 뭐야 브로디... 겁먹은 거야? 그럴 리가! 난 용감한 브로디라고! 좋았어 방금 봤어? 저기서 뭔가 움직인 것 같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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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상어 어디로 가버렸나? 뾰족뾰족 악어가 데려갔지 악어? 그래 악어 악어는 아니야 그럼 누구지? 여기도 아니었어 그럼 아기 상어는 어디로 간 걸까? 들었어? 저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어 아기 상어가 틀림없어 보라, 브로디, 출발! 저기 좀 봐! 블록성의 괴물이? 한번 살펴보자 아기 상어 어디로 가버렸나? 괴물이 데려갔지? 괴물이? 그래 괴물! 괴물은 아냐! 그럼 누구지? 어? 뭐야? 티라노사우루스였잖아! 그럼 아기 상어는? 아기 상어는 어디로 간 거야? 상어! 상어! 우리 피니의 아기 상어를 찾았구나! 아기 상어는 피니 가장 사랑하는 친구니까! 아기 상어 어디로 가버렸나? 넘실넘실 바다로 가버렸지! 바다로? 그래, 바다! 바다는 아냐! 그럼 어딨지? 아기 상어 어디로 가버렸나? 뾰족뾰족 악어가 데려갔지! 악어? 그래, 악어! 악어는 아냐! 그럼 누구지? 아기 상어 어디로 가버렸나? 무시무시 괴물이 데려갔지! 괴물이? 그래 괴물! 괴물은 아냐! 그럼 누구지? 베베핀 플레이타임! 뭐지 뭐지? 이요 이요 소방차 같은데? 삐뽀 삐뽀! 경찰차야 틀림없어! 삐뽀 삐뽀! 어? 잠깐만! 이게 무슨 냄새지? 타는 냄새 같은데? 그렇다면 사건 발생! 사건 발생! 보라 소방차 출동 준비! 이요 이요! 불 났어요 불 났어요 불을 꺼요 소방차! 어디든 달려가줘! 용감한 소방차! 꿈은 소방차! 이요이요! 불 난 곳을 찾아라! 나와라 소방우스! 지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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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Cl난 곳이 어디죠? 불난 곳이 어디죠? 불난 건 아니고 엄마가 쿠키를 좀 아주 살짝 태웠지 뭐니? 그렇다면 소방차 임무 완료! 뿌릉뿌릉! 마냥 마냥! 사건 발생! 브로디 경찰차 출동! 삐뽀삐뽀 출동이다! 이우이우 사이렌이 울려요 경찰차다! 친구들이 위험할 때 도와줘요 경찰차 어디든 달려가줘 용감한 경찰차! 고마운 경찰차! 경찰차 도착! 여러분! 다친 데는 없나요? 괜찮아요 정말 다행이군요 그래도 서로 안아주며 사과하세요 미안합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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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삑삑! 환자 발생! 환자 발생! 아기 상어가 다쳤다! 아기 상어가 다쳤다! 구급차! 구급차 출동하라! 잠깐! 구급차는 없잖아! 어? 어떡하지? 아빠 구급차 출동! 앵! 앵! 우와! 아하! 출동이다! 이요이요 사이렌이 울려요 구급차다! 아픈 사람 병원으로 싣고 가요 구급차! 어디든 달려가줘 용감한 구급차 고마운 구급차 자! 저런! 아기 상어가 다쳤군요 아빠 구급차가 금방 낫게 해줄게요 우와! 자! 이제 됐어요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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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슈퍼구조대 여러분! 열심히 일했으니까 배가 엄청 고플 것 같은데요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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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키 먹을 사람! 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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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종이다! 이요이요 사이렌이 울려요 소방차다! 불났어요 불났어요 불을 꺼요 소방차! 어디든 달려가줘 용감한 소방차! 고마운 소방차! 출동이다! 이요이요 사이렌이 울려요 경찰차다! 친구들이 위험할 때 도와줘요 경찰차! 어디든 달려가줘 용감한 경찰차! 고마운 경찰차! 출동이다! 이요이요 사이렌이 울려요 구급차다! 아픈 사람 병원으로 싣고 가요 구급차! 어디든 달려가줘 용감한 구급차! 고마운 구급차! 베베핀 플레이타임! 보라야 잘 자렴 방금 무슨 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너도 무슨 소린지 궁금하지? 우리 나가볼까? 문 밖에서 난 소리 같아 살금 살금 방금 뭐지? 너도 봤어? 사라졌네 누구 그림자일까? 혹시 유니콘? 길쭉길쭉 동글동글 그림자 누구의 그림자일까? 맞춰보세요 혹시 유니콘일까? 유니콘 뿔 같은데 유니콘 다리 같기도 하고 그렇다면 유니콘이 틀림없어 어? 청소기였잖아 그냥 자러 갈까 뭐지 뭐지? 부엌에서 난 소리 같은데 안되겠다 넘넘 궁금해 어? 어디 갔지? 잘못 봤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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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유니콘? 헉! 뾰족뾰족 덩글동글 그림자 누구의 그림자일까 맞춰보세요 유니콘이면 정말 좋겠다 아하! 꽃병이었구나 이제 자러 갈까? 어? 방금 뭔가 흔들린 것 같은데? 꼭 유니콘 꼬리 같았어 에이 아니겠지? 음... 아닐 거야 헉! 움직였어! 그림자가 움직였다고! 이번엔 틀림없어 진짜 진짜 유니콘 맞지? 그렇지? 와! 어디가! 이리 와! 이리 오라고! 거기 사!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으흑 흔들흔들 실록실록 그림자 누구의 그림자일까? 유니콘일까? 조심! 조심! 살금! 살금! 유니콘! 찾았다! 와! 잡았다! 어? 브로디? 빈? 놀랬지? 응! 밖엔 누구? 여보, 당신도 들었어요? 들키겠어 길쭉길쭉 동글동글 그림자 누구의 그림자일까? 맞춰보세요 혹시 유니콘일까? 뾰족뾰족 동글동글 그림자 누구의 그림자일까? 맞춰보세요 유니콘이면 정말 좋겠다! 흔들흔들 실룩실룩 그림자 누구의 그림자일까? 유니콘일까? 조심, 조심 살금, 살금 유니콘 찾았다! 베베핀 플레이타임 이야! 드디어 엄마 생일이다! 엄마 생일엔 뭘 하는 게 좋을까? 뭘 하긴! 생일 파티도 하고 케이크도 먹어야지! 생각만 해도 좋다! 좋지? 어? 까끌까끌! 어허, 핀 그만! 지금 우리 엄청 중요한 이야기 중이거든? 엄마 생일 파티 말이야! 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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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이 제일 신난 것 같은데? 핀도 파티하고 싶은가 봐! 어? 잠깐! 저 방법 괜찮은데? 어? 뭐가? 핀이 두드리는 냄비 소리 잘 들어봐! 어? 우와! 꼭 드럼 소리 같은데? 쿵쿵쿵! 짝짝짝! 쿵짝쿵짝! 우리 신나는 음악회를 열어보면 어때? 좋아! 우리가 만든 멋진 악기로 음악회를 여는 거야! 예이! 난 드럼 면주자 드럼을 치지요 드러볼래? 좋아! 시작해볼까? 쿵짝쿵짝쿵짝쿵! 쿵짝쿵! 쿵짝쿵! 쿵짝쿵짝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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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부족해! 딩동댕! 멜로디가 있으면 더 멋질 것 같은데! 응? 딩동댕? 아! 혹시 실로폰 같은 거? 하지만 우린 실로폰이 없잖아! 아! 찾아볼까? 쿵짝쿵짝쿵! 이건 어때? 좀 이상한데? 어! 어! 잠깐만! 저 유리커버를 연주해보는 건 어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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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실로폰 소리 같아! 유리컵 실로폰! 하하!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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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실로폰 연주자! 실로폰 취지요! 들어볼래! 좋아! 시작! 해볼까! 딩 뭐? 어? 무슨 소리지? 피리 소리 같은데? 어때? 아빠의 유리병 피리! 멋져요! 필릴릴리 필릴릴리 우리 핀도 피리 불고 싶구나 좋아 그럼 다 같이 우와 멋져요! 난 피리 연주자 피리를 불지요 들어볼래 좋아 시작해볼까 필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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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엄마 왔다 쉿 엄마다 다들 어디갔지? 엄마 생일 축하해요 딩동댕 생일 축하해요 피릴릴리 잠깐 중요한 게 빠진 것 같은데 피 땡땡땡 난 티럽냄주자 티럽을 치지요 티럽을 랭 좋아 시작해볼까 쿵짝쿵짝쿵짝쿵 쿵짝쿵 난 실로폰 연주자 실로폰 치지요 티럽을 랭 좋아 시작해볼까 딩동딩동딩동댕 난 피리 연주자 피리를 풀지요 들어볼래 좋아 시작해볼까 휠리 휠리 휠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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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휠리 휠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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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 플레이 타임 너무해 캠핑 가는 날 비가 오다니 얘들아 뭐하니 어서 캠핑 가야지 그쯤은 비가 오는걸요 너무 속상해요 우리 집을 멋진 캠핑장으로 바꿔보는 건 어때 엄마랑 캠핑할 사람 여기붙어라 여기가 우리 캠핑장으로 딱인걸 하지만 캠핑 텐트도 없는데 우리가 만들면 되지 자 여러분 어떤 캠핑 텐트를 원하시나요? 의자가 있어야 해요 난 캠핑 텐트에 인형이랑 쿠션을 놓을거야 우와 멋진 캠핑 텐트가 되겠는걸 뾰족 뾰족 삼각 텐트 우리 함께 꾸며봐요 의자 쿠션 탐욕까지 포근한 택수 완성 라랄라라라라라라라라 라랄라라라라라라라라 너무 마음에 들어 유니콘 나도 텐트 마음에 들어 엄마 유니콘도 마음에 든대요 잠깐! 이건 우당탕탕 해족들의 텐트야 우당탕탕 해족? 우와 멋진데? 가만! 텐트에 손님이 찾아왔네 손님이요? 아우! 아! 늑대가 찾으러 왔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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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였잖아 들켰나? 음식음식 그림자놀이 우리 함께 맞춰봐요 이건 뭘까 저건 뭘까 그림자놀이 예! 라랄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라랄라라라라라라라라라 진짜 캠핑장이면 맛있는 거 많이 먹을 텐데 맞아 전에 캠핑 갔을 때 아빠가 마시멜로 구워줬는데 아우! 먹고 싶다! 자자자 여러분 캠핑에 간식이 빠지면 안 되죠 기대하시라 따끈따끈 간식이 왔어요 와! 노릇 노릇 마시멜로 우리 함께 먹어봐요 조심조심 호흡으로 한 입에 먹어요 왕! 아우! 비가 그친 것 같은데 자 그럼 우리 캠핑도 끝난 건가? 아니요! 더 놀아요! 더 더 더! 보라랑 유니콘 캠핑 갈 사람 여기여기 붙어라! 저요 저요! 오이! 뾰족 뾰족 삼각 텐트 우리 함께 꾸며봐요 의자, 쿠션, 당뇨까지 포근한 텐트 완성!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춤축축축 그림자놀이 우리 함께 맞춰봐요 이건 뭘까? 저건 뭘까? 그림자놀이 예!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노릇, 노릇, 마시멜로 우리 함께 먹어봐요 조심조심 호흡으로 한 입에 먹어요 베베핀 플레이 타임 브로디, 아빠랑 목욕하자 어? 브로디가 어디 갔지? 핀, 형아 못 봤니? 핀, 저리 가 핀, 하지마! 형아 들킨단 말이야 음, 브로디가 없으니 할 수 없군 보물은 아빠 혼자 찾으러 갈 수밖에 없겠는걸? 우와, 보물이요? 쉿, 해적이 이쪽으로 지나간 것 같아 응? 보물을 갖고 이쪽으로 달아났나 봐요 어? 아빤 좀 무서운데? 걱정 말아요, 용감한 브로디 해적이 있으니까 하하하, 브로디, 아빤 너만 믿는다? 음, 아! 우리는 해적요, 호호! 바다로 가자요, 호호! 숨겨진 몸을 찾아서 바다로 가자요, 호호! 하하하하! 하하하하! 멋진 해적에겐 모자가 빠지면 안 되지 어, 모자 없는데 여기 있지! 해적 모자! 이야, 해적 모자다! 가만! 빠진 게 있는데 어? 뭔데요? 해적 수염도 달면 멋질 것 같은데 자, 하하하 짜잔! 하하하하! 나는 해적 대장, 브로디님이시다! 예, 대장님! 브로디 대장님, 파도가 심하게 치는데요?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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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빠! 괜찮아요? 으차! 물론이죠, 대장님! 어, 그런데 저 멀리서 뭔가 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 어? 뭐가요? 으앗! 자, 제가 한 번 열어보겠습니다, 대장님! 으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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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종이는 분명... 해적들의 보물 지도? 이야! 어서 지도를 따라가봐요! 좋습니다, 대장님! 보물을 찾으러 출발! 우리는 해적! 우리는 해적! 머리엔 모자 쓰고! 머리엔 모자 쓰고! 두 손엔 노를 쥐고! 두 손엔 노를 쥐고! 보물을 찾으러! 렛츠 고! 와! 부룹 대장님이 저기 뭔가 보이는데요? 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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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물! 해적이 숨겨 놓은 봡 불이 틀림없어요! 회alen нед sau! 숨겨진 봡을..? 넌 내꺼야! 우리는 해적 요포포! 바다로 가자 요포포! 숨겨진 보물 찾아서 바다로 가자 요포포! 우리는 해적! 이야호! 보물찾기 성공! 해적 오리, 네가 바로 보물이었구나! 해적 오리가 보물? 꽉꽉 꽉꽉꽉! 어? 해적 오리가 도망간다! 잡아라! 잡아라! 같이 놀려라! 해적! 해적! 우후! 우리는 해적 요포포! 바다로 가자 요포포! 숨겨진 보물 찾아서 바다로 가자 요포포! 우리는 해적! 우리는 해적! 머리엔 모자 쓰고! 머리엔 모자 쓰고! 두 손엔 노를 쥐고! 두 손엔 노를 쥐고! 보물을 찾으러! 렛츠 고! 우리는 해적 요포포! 바다로 가자 요포포! 숨겨진 보물 찾아서 바다로 가자 요포포! 우리는 해적! 베베핀 플레이 타임 이건 엄마 이건 아빠 이건 브로디 뭐야?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그림보다 내가 더 멋지다구! 귀염둥이 피는 여깄지! 유니콘 너도 멋지게 그려줄까? 무지개 뿔에 멋진 갈기 어때? 마음에 들어? 유니콘 동생은 어딨어? 동생? 네 동생도 그려줄까? 응 응 응 응 알았어 알았어 누나 유니콘 동생은 내가 그려도 돼? 핑 핑 핑 좋았어 그럼 다같이 그리는 거다 아기 유니콘 보라 보라 노랑 노랑 보라 보라 콕 노랑 노랑 꼬리 보라 보라 뿔 그리고 오노랑 갈모니 우와 유니콘 남매네 멋진데? 어? 근데 아빠 유니콘은 없어? 음 엄마 유니콘도 빠졌네 엄마 아빠 유니콘도 그려줘 그려줄게요 엄마 아빠 유니콘도 그려줄게요 아빠 유니콘은 내가 그려도 돼? 예 커다란 유니콘 초록 초록 분홍 분홍 초록 초록 구 분홍 분홍 꼬리 초록 초록 불 그리고 분홍 전박이 분홍 전박이 어? 무슨 소리지? 뭐? 그러네 이거 좀 봐 유니콘들이 우리랑 놀고 싶나 봐 그렇다면 다면 오려볼까? 싹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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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 브라디같이 엄마 아빠같이 싹뚝 오려봐요 그럼 유니콘 가족 완성 어? 아! 핀이 구름 나라를 무지개색으로 칠해보셨나 봐 좋았어! 우리 같이 색칠해볼까? 쓱쓱 쌍쌍 쓱쓱 쌍쌍 빨쥬 우쭈 파남보 알룩걸러 구름 쓱쌍쌍 칠해요 그럼 무지개 구름 완성 어? 다 어디로 갔지? 아기 유니콘! 보라 보라! 노랑 노랑 보라 보라 콕 노랑 노랑뿌리 보라 보라 뿔 그리고 오노랑 갈모니 커다란 유니콘! 초록 초록 분홍 분홍 초록콕 분홍분홍뿌리 초록 초록 뿔 그리고 분홍 전박이 오려볼까? 싹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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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 브로디 같이 엄마 아빠 같이 싹둑 오려봐요 그럼 유니콘 가죽 완성 우리 같이 색칠해볼까? 쓱쓱 싹싹 싹싹 쓱싹 싹싹 빨쥬 우쭈 파남보 알룩달룩 구름 쓱싹 색칠해요 그럼 무지개 구름 완성 유튜브에서 베베핀을 검색하세요